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국률한을 받아라 너 위하여 이 신을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겨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죽게 와서 발회되라 풍성하신 그 흥내 감사하신 그 사랑 백해하고 죽게 와 당부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버리고 백해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있게 너의 맘을 씻어서 이 세상의 천국을 임하시게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후원은 지금 받을 음래야 좋은 귀에 똥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후원함을 받아라 기사장에서 사과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